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메뉴는요. 뭘까요? 보기만 해도 치킨샘을 자극하는 빨간 맛의 정석. 매운맛이 담길 땐 이 음식의 젤리. 마늘돼지 갈비찜. 여기에 청국장 서비스까지. 푸짐한 마늘돼지 갈비찜 완성. 매콤한 양념에 알싸한 마늘로 감칠맛까지 더해 매운맛 마니아라는 열의 열은 열광하는 마늘돼지 갈비찜. 고무처럼 질긴 갈비는 이제라. 부드러운 속살에 알싸하게 배인 매운맛 덕에. 누구나 한 번 맛보면 중독된다나. 갈비찜의 매운맛을 한 번에 싹 잡아주는 환성의 짝꿍. 이 청국장은 와우 무려 서비스라는 사실. 돼지 갈비에 잡냄새가 쓰지 않아야 돼요.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니까. 집에서는 청국장을 끓여도 이 맛이 안 나요. 찜갈비를 시키면 청국장도 나오고 일석이조이조. 마늘돼지 갈비찜은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밥 위에 고기와 양념까지 듬뿍 올려 같이 먹으면. 끄덕끄덕 고개가 먼저 반응하고요. 갈비찜에 상추쌈이 빠질 수 있나. 상추에 고기 한 점 올리고 마늘에 콩나물까지 올려. 야무지게 한 쌈. 오늘도 엄지는 바쁘다. 청국장까지 원플러스 원인 이곳. 가격을 알면 더 놀랍다고요. 7년제 단골인데 한 번도 지금 가격에 올리지도 안 하고 그대로 빠진다.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엄청 다가와 싼 집이에요. 7천 원. 네? 7천 원이라고요? 돼지 갈비찜이나 청국장 하나만 먹어도 7천 원이 넘는데. 요 한상이 단돈 7천 원이라니. 알싸한 마늘돼지 갈비찜과 한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구수한 청국장까지. 두근한.